2016학년도 수능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A부터 C는 배설계, 소화계, 호흡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네요.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A가 바로 호흡계가 될 거고요. 영양소를 흡수하는 애가 소화계가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오줌을 배설하는 기관이 바로 배설계가 되겠죠. 여기에서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중심,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산소나 영양소를 각각 호흡계와 소화계에서 흡수를 한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그 노폐물들을 각각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이산화탄소라던가 아니면 오줌의 형태, 요소의 형태로 버리게 되는 이런 유기적인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보기 갑니다. 폐는요, 숨을 쉬고 기체 교환하는 데 사용이 되죠. 호흡계에 속한다. 자, 대장은요, 소장이랑 연결되어서 소화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B, B가 누구냐? 배설계요? 아니요. C에 속한다. 소화계에 속한다. 자, 그 다음에 소화계에서는 요소를 생성하는 기관이 존재하죠. 걔가 바로 간입니다. 간은 소화계에 존재하면서 아모니아를 요소로 생성을 하죠. 맞는 말이 되겠네요. 자, 기역과 그 다음에 디근만 정답이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